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오늘 어떤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어떤 수많은 악플이 달릴 가능성과 그리고 어떤 수많은 어떤 그 기관 쪽에서 전화 올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모든 전화와 모든 악플은 다 오 기자에게 해주시길 바라는. 아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. 지금 이 방송이 없어질 정도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이야기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컴퓨터를 잘못하면 안 돼요. 그렇죠. nc는 야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. nc는 게임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야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. 창원 또 이렇게 마창제인 출신이라 너무 그렇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쟤 부산 출신이에요. 무슨 마찬가지. 저는 롯데입니다. 롯데. 아 죄송합니다. 그러시면 안됩니다. 부산이랑 마찬가지인 롯덤 거부려. 큰일 납니다. 롯데 팬들이 테러 할 수 있다. 거기 옆에 국제시장 있어서. 거기는 해운대고 국제시장은 말이에요. 중앙동이에요. 버스로 한 30분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제가 초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PC방 가서. 그럼 저보다 후배인데요. 셧다운이 필요하네요. 전화입니다. 난 처음에 롤롤 하길래. 새로 나온 케이크인가 빵인가 이래요. 왜 이상하다. 희한한 빵이 나왔네. 요즘 뭐 하세요. 제 세대가 그대로 물을 나는 OXX이라고. 아시는지 모르겠네. 알게 놨다. 이제 가서. 부스벌 보시느라 보면 장난 아니에요. 부스벌 개차에 가야지. 여기 딱 보니까 또 또 또 이렇게 기자님이랑 같이 가는 그 촬영 하시는 분 저분도 뭐 부스벌 또 보시느라고. 게임도 못 보고 뭐 촬영도 못하고. 저랬네. 웹버튼도 안 누르고. 그러셨다면서요. 저는 부스벌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어요. 지금 울기잖아요. 가서 좋았지 않습니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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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사진 보내드릴 수 있어요. 거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